치카치카 할거에요? 네 자 아 하세요 우와 헷바닥은 집어넣고요 헷바닥은 이따가 아 여기 딸기 까까가 지우 이빨에 붙었어 그래서 벌레가 지우 이빨을 갉아먹는데 이러면 우리 지우는 치카치카 잘해서 맛있는거 많이 먹을 수 있지요 치치 뭐라고? 치치 치치? 치치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아 크게 해보세요 어구 잘한다 벌레 잡는다 벌레 하나 잡았고 또 벌레가 어딨나 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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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벌레 잘 잡는다 그지 잘 잡았다 아 크게 해보세요 위에 잘 잡았다 오우 벌레가 여기 막 기어다니고 있었어 지우 이빨에 가자 아 오우 잘하네 오우 치카도 잘하네 지우 벌레 잡자 벌레 잡자 큰 벌레 잡자 오우 잘한다 오우 벌레 저기있다 오우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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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여기 오우 벌레 지우 오늘도 맛있는거 많이 먹었지 응 응 맘에 올라온다 오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벌레 잡자 벌레 잡자 우리 둘 큰 벌레 잡고 있어 지금 큰 벌레 잡자 여기 벌레가 지혜 이빨을 갈아먹고 있어 갈아먹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잡았어 여기 잡았대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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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하네 오 잘하네 2에2끼리 or 했죠 ços치이uc individ away 에요 마지막 벌레 잡을VER 배달 그러면 제가 이해하려고 힘들 kamu 로게 에이 이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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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바닥 내내고 옳지 이빨다 이빨다 잘했어요 우리 오르르테 하자 오르르테 자 오르르테 하자 자 물 물 삼키면 안돼 옳지 아이 잘했어요 한 번 더 물 삼키지 말고 뱉어 뱉어 옳지 아구 손쓰가 나나 잘했어 오 요번에 되게 많이 뱉었네 지우가 지우가 할거야 오우 잠깐잠깐 엄마 컵에다가 해야지 지우야 엄마가 컵 대면 알았지 아니 이거 이거 이거는 뱉은거야 지우가 뱉은거 지지 이거 이거 이게 새거 여기다 뱉어야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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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뱉었어? 지우가 여기다 뱉어야 돼요? 지우 옷에다 뱉으면 안돼요? 여기다 으윽 지우가 이거 엄마가 잡아줄게 응 엄마가 잡아줄게요 파이팅 옳지 까만 더 파이팅 옳지 드라마하고 같네 끝 다했어요 안녕 아이 잘했어요 옷이 조금 젖았네 잘했어요